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어스 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네 구본빈씨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피지컬한 장르예요.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엔 가게를 쉬지만 전날 저녁에 가게 근처 대학교에서 단체 주문이 와서 이거만 하고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주문 접수를 하고 아침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단체 배달 한 건만 할 거니까 가게 창문 블라인드는 열지 않고 바로 샌드위치 18개와 뜨거운 아메리카노 18잔을 준비했습니다. 실력이 되게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18개 칠려면 특히 샌드위치가 먹는 사람 간단한데 만드는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더 살벌하다고 생각하는 건 뜨아는 한 사람이 하는 속도면 18번째 잔을 만들 때 첫 번째 잔은 차가워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단체 배달을 할 땐 직접 자동차에 실어 나르는데 이날은 시골 동창에 가시는 어머니께서 차를 써야 했기에 저는 캠핑카트를 쓰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배달대행 서비스를 쓰지 않아 직접 배달을 하고 배달 장소와 가게가 멀지 않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스마트 밴드를 차고 다녀와 보니 거리는 800m, 고도차는 12m였습니다. 이게 뭐야? 야 경사도가 고도차 거리야 거리 이게 피타고라스에서 떠오르잖아요. 812 거리야 거리지만 웬 고도차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캠핑카트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짓고 배달을 나섰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위를 달리니까 커피잔들이 드르르르 떨리는 겁니다. 그게요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 대부분의 바퀴들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제 친구들 중 몇만 친구는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유모차가 그렇게 비싼 거야. 그렇죠. 거의 100만 원 넘고 소형차 값인 것도 있어요. 웬만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몰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캠핑카트는 보통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델렐렐렐레 하죠. 이게 주차장 우레탄 바닥이나 실내에서나 조용히 굴러가지 아스팔트 바닥도 캠핑카트에게는 오프로드였습니다. 그럼요. 중간도체 가기 전에 이미 좋게 된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럼요. 이대로 가다간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질질 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카트가 요동치지 않게 끌고 갔습니다. 아 바보가 시작됩니다. 가지 말아야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죠. 중간쯤 와서야 예전에는 흔들리지 않게 나름 세팅을 다 했던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배달 시간이 촉박했고 이미 절반이 나와버려서 되돌아가기도 힘든 상황. 아 400미터에 고도차 6미터. 아이고 안타깝네요. 지금 복귀를 해보니 가는 길에 보이는 스티로폼같이 충격을 받아줄 만한 것들을 주워서 바칠 생각을 왜 못했는지 특히 배달 목적지까지 가는 길 80% 정도에 있던 언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또 완만한 게 아니라 한 번에 훅 올라가는군요. 한국의 대학교들은 왜 이렇게 언덕에 있을까요? 다들 이렇게 좀 빗달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제가 그래서 청주에 처음 가보고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학교 평지였어요? 그 충격을 매번 서울놈 입장에서는 늘 받고 싶으니까 대구를 가도 광주를 가도 일단 대학교부터 가보는 거예요. 국립대학교는 산이 없습니다. 서울의 상명대가 엄청난 국민대하고 상명대가 북한산자로 끼고 있으니까 너무 고도차가 큰 거예요. 이게 상명대의 알럼나이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대학 들어갈 때가 상명여대가 처음에 상명대회로 바뀔 때였습니다. 거기 가면 누나들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라는 그런 거짓말이 떠돌던 때 친구가 원서를 쓴다고 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일단 서울치구는 너무 버스도 자주 안 오고 힘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그 언덕을 가보고 죽으면 죽었지 난 이 학교를 안 간다. 소문이 있었잖아요. 눈 오면 못 걸어 올라가니까 밧줄을 경다샤 씨가 내려준다.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입구에 왔다 갔다 하면 택시도 있고. 지금이야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만. 시지프스가 울린 바위는 그나마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은데 제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는 충격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지프스 신화의 소재가 바위가 아니라 암에면 신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데다가 떨어뜨리면 엎어져서 아닌가 똑같은가 다시 갈아야 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카페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카페에 봤어요? 농식생인. 이 정도면 사실은 큰 보온병에다가 해갖고 컵만 가져가서 각자 따라먹게끔 20잔 정도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더 먹게 된 느낌이라고. 되게 큰 프랜차이즈에서 여러 잔을 주문하잖아요. 행사 때. 그러면 그냥 개별로 똑같이 주문한 걸로 똑같이 만들어 와서 잘 들어가는 거대한 또 다른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와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농축생인이 말한 대로 어디 밥 소세 가져와서 해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하게 발전해요. 아무튼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문한 공부노동자 두 분이 건물 앞에 나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받아가겠다 하셨습니다. 샌드위치는 괜찮은데 커피가 너무 흔들려서 그 중에 몇 잔은 컵 슬리브가 젖을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슬리브만 젖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0미터를 벨렐렐렐레하며 예전에 TV를 보니 미국 스타벅스에서 배달 로봇을 보냈는데 안에 있는 커피가 엉망이 된 것이 떠올랐습니다. 로봇은 감정이 없죠. 그렇죠. 도저히 이대로 제 값을 받을 수는 없어서 다시 커피를 내려드리겠다 말하고 다시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보통 1층 자영업자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뛰는 거거든요. 800미터를 뛰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배달 시간은 9시 30분 클라이언트 행사는 10시 죽어라 뛰어가서 미칠 듯한 속도로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내내 누워있겠다는 각오로 다시 가면 될 듯 말 듯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배달 당소에서 가격까지 70% 정도 왔을 때 공부노동자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죄송하고 주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대답과 함께 힘없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그래도 시간은 있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치커피를 담는 용기에 에스프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농축사님 말한 대로 하네요. 컵슬리브 20장 챙겼습니다. 뭔가 딱 18장 챙기면 너무 깍쟁이 같아 보일 것 같아서 말이.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잘 해보니까 조금 더 어쨌든 이게 18장이면 단체 주민이니까. 그건 그래요? 퍽으로 두 개만 더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주인 없는 코스터가 100개씩 앉아있잖아요. 애놀이 닮느라고? 근데 참 이상하지. 어차피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고 더 달라고 하는 미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100장을 더 찍었지? 아무튼 저희한테는 코스터가 있어요. 제가 먹으려고 둔 샌드위치들도 같이 포장을 해서 냅다 뛰었습니다. 맘약한 사장님. 네. 캠핑카트가 없으니 너무도 몸이 가볍고 진동에 구속받을 일도 없으니 양팔을 휘저으며 냅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고객분이 하는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입구까지만 받아갔습니다. 아까 샌드위치랑 커피 드릴 땐 건물 앞에서 드렸기 때문이지요. 건물 현관은 다행히 열려있었고 1층 로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10시에 행사를 하는 곳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이게 공부로 동작의 특징입니다. 지하는 것 빼곤 아무것도 모릅니다. 건물 인덱스를 봐도 2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일만한 세미나실 회의실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가로. 생각해보니 일반 강의실도 다 그 정도 규모가 되네요. 가로. 일단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수색견의 방식. 굳이 이렇게? 너무 착하시다. 그러게요. 아니면 이렇게 로비에 갖다 놓고 아까 그 사장입니다. 가져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좀 생각을 잘 못하시죠. 그리고 또 군입대들은 말이에요. 큰 방에 찾는 방법이 요즘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찾는 방법에 그게 있어요. 후원 많이 한 사람 이름 써있는 방 있죠. 맞아요. 누구누구실. 혹은 SK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행사장입니다. 보통. 그래도 불행 중라인인 것은 이 건물은 지상 3층짜리라는 거였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해당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런 정성까지다. 여기서도 제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분께 전화하자니 행사 시간이 다 돼서 전화를 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는 그냥 드시겠다 했는데 풀숙 전화를 내서 다시 왔다고 하는 것도 매너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이게 그 과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본인이 이게 과하다는 걸 알아요. 종종. 3층을 다돌아봐도 딱히 문 열린 곳도 없고 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방도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분은 척 봐도 얼굴에 나 교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분도 나를 신기하게 보고 나도 그분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나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교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질문을 하거나 내 답을 평가하죠. 토요일날 학교를 안 오죠? 당직 있나? 대학교에?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오는 건물에서 계단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불 켜진 비상구입니다. 이거 이번 달 초 그하실 공개방송 직관하러 간 날 여기 어떻게 나가지? 하다가 중국집 지나서 본 비상구 등을 보며 어? 비상구다! 하고 나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2층으로 내려가 40% 정도 수색하니 문 열린 방이 있었습니다. 디귿자로 배치된 책상 위에 있는 건 우리 가게 샌드위치 옳지 저기구나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딱 10시 행사 시작 시간 열린 문에 노크를 하고 공부노동자 손님을 부르는 것도 뭔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라 문 앞에 가게에서 가져온 컵슬리브 그리고 에스프레소병 그리고 샌드위치를 두고 문자를 드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등이 땀으로 다 젖었고 휴대폰 피트니스 앱은 오늘 목표 칼로리를 오전에 다 채웠다며 칭찬해줬습니다. 그죠? 원 다 차이는 아침이 있죠.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다는 문자였습니다. 이해심 많은 분을 만나 다행이라 생각하며 가게 마감을 하고 늦은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소중하다는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파씨와 함께하는 자랑업자분들과 공부노동자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입안 줄입니다. 구본 빈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참 대학가 앞에서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문이 온다면 계속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그러신 거잖아요. 아마 토요일날 18먹쯤 만났으면 세미나? 세미나 때 먹는 그 정도니까. 아마 저 같은 다 바보 멍청이어서 안 갖다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잘만 처먹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달코달치 않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1층 자영업자의 그 특성이 드러나는데 사실 수익성이 보장되고 노동조건이 잘 갖춰지면 되게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서비스업이라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원을 풀어주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이나 경험 같은 걸 만들어내주는 일이니까. 구본 빈씨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